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성경론에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제가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용 그대로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큰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제 246페이지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제기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는 일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성경을 읽는 일은 신앙인이 평생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설레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지만 선뜻 이뤄내기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성경 읽기를 돕는 목회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하는 목회자는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가령 성경이 기록이 되고 편집되어 우리가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가끔은 성경이 자기 개발이나 리더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성도에게 답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말씀을 읽을 때는 율법인 말씀과 복음인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읽으면 좋다는 그런 구도를 구체적인 안목을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죄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깨달아서 참회합니까? 용서를 받아서 감사합니까? 이런 물음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성도는 율법이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고 복음도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일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틀을 이해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부터 통전적으로 깨닫는 동시에 지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하게 될 숱한 신앙 체험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며 죄인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과 이것에 대한 이해는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율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복음이라고 보기도 충분치 않은 본문에 이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읽는 이에 따라서 그런 곳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 그런 곳이 다른 이에게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 우리의 관점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에게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를 하려면 자신이 처한 자리와 성경이 제시하는 자리가 서로 엮여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난해한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본문 하나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많이 읽는 가운데 성경 본문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그 성경 한 본문과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위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사무엘 하 11장 14절에서 15절을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248페이지에 오시면 두 번째로 제목이 제가 낭독 소리내어서 성경 읽기라고 했습니다. 248페이지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형식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이건 삼일체론적이고 경륜적인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제적 삼일체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경륜적 삼일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말한다고 앞에 여러분들이 기독문 하실 때 삼일체에 다루신 백총연 교수님부터 잘 설명을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특히 신앙인의 언약한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영적 세력과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글이 어떤 성경의 형식적인 맹이라고 생각되면요. 내용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사람이 행한 것 그리고 영적 세력이 행한 것을 담은 글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성경을 소리 내어 이런 것 즉 낭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써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소리 내어 읽고 또 읽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의 구조를 몇 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사무엘 11장 전체를 소리를 내어서 몇 번 읽어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낭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경전을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율 있게 글을 읽어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가 특히 이런 운율적인 것들을 많이 저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톨릭만 해도 예배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이 굉장히 운율 있는 이런 톤으로 그런 미사를 집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뭔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감독을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개신교도 소리를 지른다기 보다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낭독을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심성에 맞는 낭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저절로 운율에 따라서 요즘 젊은이들은 말하는 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되면 우리 영혼 가운데 굉장히 우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독, 소리네와서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네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14절의 형식은 아마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두 구절만 해도요. 그렇게 이 구절을 읽는 우리는 왜 다윗이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편지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유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 쓴 편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어떠한가 글을 쓴 다윗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글을 읽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떠한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문 이전과 본문 이후를 좀 더 읽어야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무엘하 11장 초반부터 읽으면 다윗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10장, 9장, 8장, 7장 으로 그설로 올라가서 읽다 보면 왜 다윗이 이런 편지를 써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0장, 9장, 8장, 7장 읽다 보면 다윗은 아주 신앙적이고 통이 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은 개시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8장에서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회복하기에 이르고 9장에서는 유나단과의 우중에 이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 보살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암몬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 종전은 아니었는데 11장에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고 궁에 머물다가 발새바를 발견하고는 이를 꾸밉니다. 이렇게 성경의 범위를 넓게 보기도 하고 좁게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질문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환경도 탄탄했던 유다왕 다윗은 왜 출전을 하지 않았고 그런 중에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하찮은 장괴를 부리게 되었을까 사무에나 11장 14절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은 변지 즉 글과 접촉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고 요압은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여 우리아에게 전달했고 우리아는 그 의도를 성취했습니다. 즉 14절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면이죠. 물질적인 면, 편지라고 볼 수 있고요. 15절은 내용적인 면 편지에 담긴 내용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성경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이 언어에 기반을 둔다면 원문, 성서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함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의 본질이 무엇이며 언어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어디서 유리해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어서 사람의 언어로 엮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장세기 2장 7절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창조에서 형식적인 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6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장세기 2장 15절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19절에는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창조에 따른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종이 주인의 소유를 경적하고 지키듯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했듯이 아담이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연결되어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다스림과 피조물 다스림을 받는 동시에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피조물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형상과 모양에 따른 생명인데 이를 두고 신약 성경은 사람의 구성을 영혼, 육 또는 영혼육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디코톰이냐, 드리코톰이냐 하는 논의도 결국은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종체론적 어떤 종체적 존재로서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철학과 의학도 육체와 정신의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정신, 신체, 상관 사이코소마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요즘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속해있는 정신분석학은 사람의 정신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설명하다가 모든 것이 무식이구나 라는 그런 기반 하에 이드, 자아, 조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터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글을 쓰는 사람의 무의식 작용에서 글이란 글을 쓰는 사람의 무의식 작용에서 나오고 이러한 글은 다시금 글을 읽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쓴 글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이라는 구조를 통해 나온 말이 진실을 담고 있고 매우 가치가 있으며 어쩌면 더 객관적일 수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무의식이라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의식의 뜻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 무의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제가 설명하는 데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짜여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처럼 짜여있는 모든 것은 무의식이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하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아마 그냥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전부 다 무의식이냐. 이것을 또 설명하다 보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든지 가치가 없다든지 객관성이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오히려 많은 것들이 더 설명을 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아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오셔서요.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은 너희가 우리와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글 내용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 서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진실은 요합에게도 우리와에게도 수많은 다윗의 부하에게도 가려져 있습니다. 요합은 이 글을 명장 다윗의 병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전투에서 그 병법대로 지시하고 행동했죠. 요합은 자신이 병법대로 했다는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관에 대한 부하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부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관의 편지를 읽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와 또한 명장 다윗의 부하답게 충성을 다해서 명장 다윗의 병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편지의 내용대로 자신의 죽음을 성취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윗과 신하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소통이 아닌데요.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어떤 방식의 소통이었는가? 이 소통은 무의식끼리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의 작용으로 쓴 글이 무의식의 작용으로 읽힌다는 것 다윗과 부하들 사이에 무의식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상호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아니라 단절된 소통입니다. 글을 쓴 다윗의 의도와 글을 이해한 유압의 의도가 다릅니다. 다윗의 의도를 담은 글을 낭독하는 유압의 의도와 이 낭독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와의 의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글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이야기를 이 위치에 두었는지 이 본문은 성경 전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그리고 율법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의 정신은 옷감이 시줄과 날줄로 교차되어서 짜이듯이 환유의 축과 은유의 축이라는 언어활동으로 짜인다고 정신부속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축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야곱선이라는 언어학자가 또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누에 고치에서 실이 나오듯이 정신에서 정신줄이 흘러나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신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말해서 기표라고 표현되는데요. 기표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이제 말을 하고요. 옛날 말로는 그 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기. 말하는 사람은 무수한 기표들 정신줄을 이제 내뱉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기표의 종합이다. 그죠? 정신줄의 종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주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엮인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활동처럼 짜져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성경 하나님 사람의 언어로 엮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언어를 떠나가지고 현대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환유의 축과 은유의 축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짜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두 개의 어떤 정신작용에 의해서 말을 배우게 되고 그 말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줬고 그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과정을 거꾸로 한번 더 돌이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인간의 정신에다가 담았을까 이러한 인간의 정신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려면 이런 방식의 근거에서 다시 또 이렇게 풀어보면 더 잘 풀리지 않느냐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활동처럼 짜여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언어활동처럼 또는 언어처럼 짜여있다라고 볼 때 이 성경 전체가 언어처럼 짜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짜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랑 신발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짜임을 풀어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푸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현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언어학 쪽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 이런 쪽에서요. 이런 언어학에서 했던 이런 작업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신분석이나 상담은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 치료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환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그걸 잘 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한 걸로 보죠. 그래서 현대 이런 어떤 과학들을 발전시킨 것들을 받아들여서 환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과학도 테크닉이라고 그러지만 인문과학도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테크닉을 개발해서 그 테크닉에 맞게끔 환자 얘기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 그만큼 상담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다가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죠.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 말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유추해 보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원하는지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252페이지 네 번째 주제인 다윗의 편지 그는 무엇에 굴복했는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편지로 돌아가서 보면 요합과 우리아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기표들을 명장 다윗의 전술로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쓴 편지는 명장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시된 전술로서의 기표들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합과 우리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표들을 전술로 이해하는 한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신화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쓰므로써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다윗이 쓴 것은 다윗 자신을 모든 것에서 소외를 시키게 된 거죠. 사무엘 하 7장부터 살펴본 다윗의 행적으로 보아서 11장 14, 15절의 편지는 다윗의 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고 다윗의 충신 요합을 공경에 맞뜨리게 하여서 변명과 구시를 찾게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글은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글을 쓰는 것, 글을 읽는 것, 글을 운반하는 것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발견합니다. 즉 글을 쓰기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의 시간과 이걸 환영의 축, 긴 고민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 갈등을 한 문장으로 축소시키는 사람의 아침 은유의 축과 긴 고민의 시간 가운데 정리하는 시점이 그것인데요. 다윗이 쓴 한 줄의 변지는 며칠간의 계략이 실패함으로써 생긴 겁니다.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안 갔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욕망하는 다윗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욕망은 좋은 의미로서의 욕망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나쁜 의미로서의 욕망입니다. 이 모습은 한 문장으로 하나의 판단 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의 성격을 지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서 다윗의 모습은 소외를 당하게 되고 다윗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다윗의 글은 순탄하게 신속하게 실행이 옮겨집니다. 다윗에게 글이란 편지란 자신의 죄를 감추는 밀실이고 자신의 음모를 숨기는 방이며 여름날 동안의 고심을 시원하게 배설하는 아침 화장실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합에게 글이란 편지란 왕의 전략이 담긴 용병술이고 약속된 땅 대부분을 점령한 다윗의 계속되는 성과를 담은 지시사항이며 곧 변법이라고 요합은 이해했고 우리아는 우리아에게 글이란 편지란 전승을 위한 전술이 담긴 햄찬 햄보다 즉 글을 쓰니 글을 읽느니 글을 운반하느니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의도를 갖게 된 겁니다. 글을 읽는 자로서 요합에게 글이란 충성을 벌일 수 있는 기회고요. 하지만 그는 글의 다중성도 모르고 복잡미한 인간을 모르는 장군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칼을 휘두르는 거죠. 장군답게 일사일의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에는 하나의 뜻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전에 보면 하나의 낱말의 뜻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언유로 산될 수도 있고 많은데 결국 충성된 군인이었지만 다윗을 초회로부터 구해내는 선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요? 다윗이 쓴 글은요. 우리가 알듯이 사사로운 욕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편지에 담았지만 요합도, 우리아도 그 욕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정을 감추고자 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는 자신의 욕정을 감추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다. 하나의 사건에 전혀 다른 두 의미를 담은 아이러니 구조를 통해 보면 다윗은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장함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멀어져만 가는 거죠. 왜 그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현실을 은폐하고자 모든 것을 동원했을까? 편지의 내용은 254페이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일정 부분 다윗 자신의 탐욕을 감추지만 그것을 더 감쪽같이 감추는 것은 편지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대범한 방법을 지시했죠. 즉,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사망을 직접 운반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잔인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악해질 수 있을 만큼 악해진 다윗의 마음이 담긴 지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편지 봉투를 열고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거를 맞아 죽게 하라를 읽을 때 요합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그는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서 두고를 확대해서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인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를 그로 하여금 성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정도로 읽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사,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은 장군에게 요청되는 미득과도 같은 것이기에 다윗의 편지는 전술가로서 다윗이 전사자가 될 장군 우리아에게 보내는 신뢰라고 요합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합에게 다윗의 편지는 다윗의 욕정을 가리는 덮개로 이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합이 지금껏 보호하온 다윗에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요합은 왕궁에서 바세바바 나오는 다윗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다윗의 병법에 따른 요구를 편지에서 읽을 뿐입니다. 요합의 상식으로는 병법에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병법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섬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법에 자신을 용적을 개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병법으로서 편지는 병법으로서 편지 병법을 사리사역에 이용한 다윗 장군을 고발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은 전쟁의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출정하지 않고 궁에 머무르면서 사소한 역종의 사료사백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들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최종 시점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에게 어떤 무엇이 작용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세바와의 일은 결과론적 이야기이지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리의 목전에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제시한 악한 부자의 예수 보호듯이 다윗은 악한 왕으로서 지급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을 악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트로 보기에는 이 세력이 승리를 목전해 둔 다윗을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어기도록 휘몰아 절출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았습니까? 발세바바 이런 것을 저지른 다음에 다윗이 왜 불안했을까? 다시 보면 254페이지 밑에 보면 발세바가 임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발세바를 데려오는 과정도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죠? 발세바가 달거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관계를 갖죠. 우리가 볼 때 임신이 되려면 그죠?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까? 달걀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임신이 확인되는 시점이 있겠죠. 굉장히 이런 다수일적인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그걸 우리아의 아이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의 예 모습을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죠? 회개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죠? 좀 더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좀 더는 내가 저지른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최소한 10개 명에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있는 인간의 관계에서 보면 다 범한 거잖아요. 그죠? 다 범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법도 엄청나게 많이 범한 거고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하나님과의 한판을 벌려야 되겠다. 결국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윗이 악해졌다는 것은 다윗의 수로 악해졌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악의 세력이 다윗을 어떻게 하도록 행사를 했던 것과요. 그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까? 그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읽어보면요. 이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런 상담쪽에서는 심리학 쪽에서는 초자의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발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했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의 전술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와 태중의 악의를 제거하는 일 어쩌면 이게 제일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바세바를 죽였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아를 없애는 일에 몰두하며 할수록 다윗은 율법의 기능적인 측면을 벗어날 수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출구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주출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장세기는 첫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시작점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야 하고 바세바 여인을 탐한 이유에도 그리했어야 하는 다윗이 끝까지 악을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구복한 것은 무엇에게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뒤따라오는 다윗의 계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람, 비중물 이외에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사람, 비중물의 관계에 개입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다루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그리스도교는 줄곧 악의 출처가 무엇이며 어디인지 고민하면서 신정론이라는 영역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사역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비전물과의 관계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간과해야 될지 본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일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조직신학회에서 쓴 글은 굉장히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각조도 없애고 전문적인 용어도 없애고 이렇게 주로 저수를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251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기 제가 쓴 정신분석학과 신학을 연결한 필자의 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글을 보시면 좀 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5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담은 성경 바울과 마태의 관점으로 본 글의 기능 바울은 율법을 몽악선생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몽악선생은 실제로 아이를 돕는 자지만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을 감시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마치 아이가 학교로 가는 길에 중간에서 농땡이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학습에 관해서도 그렇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말이 달리는데 집중하도록 입에 물린 굴레에 달린 제갈과 코피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아는 제갈과 코피처럼 기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우리아는 다윗을 율법 앞에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우리아만 떠올리면 정말 혈압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인해서 율법 앞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면에서 율법과 싸웠을 것이고 그 결과 율법의 몇가지 사항에 저속되는지 검토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에 도전했다고 봅니다. 지금껏 수많은 전쟁에서 숱한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아 쭘이야 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대항하기로 결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기능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은 악한 부자 비율을 제시한 선지자 다윗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식혜명의 견져볼 때 다윗은 살인 간인 간음 그리고 도덕질 하지 말 것 또한 이웃에게 거짓 전거와 탐내지 말 것 이것을 봄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혜명의 6, 7, 8, 9, 10 항목의 글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혜명 항목은 한편으로는 다윗을 분열시키는데 이 글이 다윗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그 공동체가 그란다윗의 지시 아래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식혜명은 은약의 문서지 않습니까 은약의 문서는 글에 기초합니다. 은약 내용이 잘 지켜지려면 지켜지면 지켜지는 대로 그렇지 못하면 못한대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는데 은약 체결 이후에 체결자들은 식혜명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결자 누구에게나 식혜명은 불안의 대상이 되었고 은약은 어쩌면 염려를 갖게 하는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약계에 담겨 지상소에서 보관되었기에 어쩌면 염려의 강도는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붙여놓기도 하지만 갈라놓기도 하는 거죠. 율법의 조항이 인간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지적이 단편적일지라도 그 결과는 총체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람이 단편적인 항목의 죄를 지적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 전체가 죄인으로 지적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저기 도초에 구멍 뚫린 기름통과도 갔다고 봅니다. 그 통에다가 불을 가져다 가면 곧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도처에서 이러한 위험한 성격을 지닌 글을 고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글, 문자는 의문에 해당하는 그라마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토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라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다윗의 글이 십계명여 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못은 율법의 문자와 글을 못박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예수를 맨 나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을 모두 못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못박힌 거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못박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음모의 편지를 쓰고자 고심한 다윗 그 다윗이 아침에 쓴 글 이 글이 돌아다니면서 한 일 이 모두가 못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 율법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성서 사무엘하의 저자는 왜 십자 안문과의 싸움에서 이긴 십장의 이은 십일 일장에 발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두었을까 물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뒀겠죠. 사무엘하의 저자는 어떤 영감을 받고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둔 것일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리란 무엇인지 고심했을 저자의 이런 의도를 파악한 이는 마태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마태는 다윗의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질문하고 답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제시하면서 답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채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곧 오늘 본문에 그리 갖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다윗의 행동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품은 욕정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박힌 이 세상은 완전히 구멍통승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스 6장 1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듯 한데요. 예수가 못박힘 시인으로 글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못의 흔적을 지닌 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글은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변되는 건데요. 이 글 앞에 설 때 나 우리는 죽고 회개하고 변화된 인격이 조성이 됩니다. 이 글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쓴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글의 세상입니다. 우리 각자는 돌아다니는 글입니다. 이쯤을 들어 바울은 신앙인은 그리스토어의 편지라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일성화된 세상은 글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의 세상 또한 글의 세상입니다. 물론 이미지도 글에 포함됩니다. 이미지나 색상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미지나 색상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지칭하는 글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글의 세상이다. 이런 시대에 글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글의 사용이 아주 제한적이었던 다윗의 시대에도 글은 율법의 기능을 했습니다. 글의 중요성이 되었던 바울의 시대에도 글은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세 번의 천년을 맞으면서 글은 과학기술과 만나 세계화라는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체는 언어활동처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 지점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줄에 못이 박혀 의미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미 생성된 의미가 상실된다. 죽는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못박힌 세상은 죽음, 소멸, 소생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못박히고 세상이 못박힌다는 것은 글 쓰는 우리가 못박히고 우리가 쓴 글이 못박히고 세상의 글들이 못박힌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내어놓을 때 그것은 회개요, 참회인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피가 있게 되고 부활의 생명과 성천의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나다안의 악한 부자 비유를 듣고 자신의 악행에 못박힘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요아께 죄를 엄하였노라 라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상에서 다뤄봤던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방한제시와 함께 결론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드 자 조자라는 또는 다양한 사람 정신에 관계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정신 구조를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언어 활동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이나 기표의 고리들의 종체 기표의 고리들로 엮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 이른트를 이용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도움이 있을까 도와줄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내용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놓은 인간인데요.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게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형상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형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드웨어라고 그러면요. 소프트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가를 보여주는 게 소프트웨어 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하와 하고도 살아보고 뱀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종을 떠나가지고요. 유인원하고 다른 게 어떤 인간이라도 태어나자마자 어떤 문화권에 갖다 두면 그 인종이 가져야만 되는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그 현실의 그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인간은 공통적으로 무슨 언어든지 배울 수 있는 털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문화에 맞게끔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 언어에서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고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형식과 언어의 내용에 관해서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인류가 글을 남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이론의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바울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문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다.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 2장 7절을 바울이 해석한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전후장 씁니다.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사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우로 말하면 푸뉴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첫째 아담이 사는 영이 되었고 둘째 아담은 뭡니까. 살리시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시는 영이다. 사는 영과 살려주시는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도 살겠죠. 그렇지만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그게 나중에 구두로 전하다가 문자화 되고 문자화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비판하는 의문의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다든든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그죠. 자기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못하고 다른 식으로 그죠. 행위의 취중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전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 공문체와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에 다른 행동 때문에 충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의문의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어떤 글을 그죠. 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하면서 문화에 따라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었고요. 괴신교가 들어온 지는 1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원어 그대로의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문화에 맞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사 자체도 중요하고 우리의 문화도 중요하고 이 두 개를 엮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아마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신학 교육기관이 모두가 여기에 총매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도 이 두 개를 어떻게 엮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이것들을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내면의 깊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언어처럼 엮여있는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론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글이 어떻게 짜여졌을까 있지 않습니까 짜여지는 형식과정을 우리가 목상하고 그러면 그 짜여지는 것을 반대로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참 의도가 어디에 관해 들어 있을까 그런 거를 밝히고 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담해서요 여러분들도 다 목격 상담을 다 하시겠지만 상담을 받을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이거를 상담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사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전을 이해를 해야지 이분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이분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전을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기본 원어라든지 거기에 가다는 사전에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런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 이걸 함께 찾아나가는 것 이거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전을 하나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사전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사임하고 계시는 교회라든지 터전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또 이런 그런 분들을 목표를 하시다가 또 다른 교회를 옮기면 저는 그 사진을 또 받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내담자를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분이 가지고 사전하고 제가 있는 사전을 엮었는데 또 그 다음에 오는 내담자하고 할 때는 그분이 만든 사전을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든 사전을 또 이스반에게 또 같이 대입을 하면 또 그것이 또 뭔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활동처럼 엮인 것처럼 우리의 말씀 묵상과 말씀 전하는 것도 공동체와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다시 엮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틀은요 글의 밖과 글의 안과 글의 안팍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글의 밖이란 글에 담기기 전의 상황인데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늘 봤던 우리의 사무엘상 11장 그렇죠 14절 15절에서 볼 때 볼 때는 이 글에 밖이란 것은 10장이나 9장 8장 7장이나 12장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제 본문의 전후관계고요 이것을 충분하게 고려한다는 말이고 글의 안이라는 것은 글의 밖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 요소들의 관계와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의 안팍이라는 것은 본문에 흔적을 남기지만 글로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숙고함인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악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죠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성경천체에서 볼 때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서서 창조론을 배우실 때 그렇죠 최덕근 목사님께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했던 본문 바깥에 그 본문 그 본문을 안팍으로 지나가는 어떤 것들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 1년이로 하려금 자신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글을 읽는 이가 글 쓴 이와 글의 등장 요소의 안팍을 파악한 후에 자신의 위치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성경읽기가 주관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의 적용도 가능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큐티 그렇죠 그런 게 이런 거겠죠 말씀 읽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하나님 말씀을 내 따라서 잘할 수 있을까 의 문제인데 이게 그렇죠 그거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참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 1년이인 우리는 글 쓴 이의 박 안 안팎과 글의 등장 요소의 박 안 안팎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가 율법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율법과 단판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자복하고 그에 따른 보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용서를 통해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야외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바세바라부터 얻은 아이도 죽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한정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일견에 대해서 제고를 하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호관계에서 이해되어야지 분리해서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복음 그죠 오늘날 죄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 이외에는 죄에 대한 복음은 없다는 이런 식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참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독교 윤리의 문제는 정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독교 윤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바로 이런 일폭과 복음 간의 어떤 성서해석의 문제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죄 아래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예전에 했던 그런 습성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흔적을 갖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면서 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다음 다음 주에 이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원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글은 글쓴의 죄 회계 믿음을 보여주는 인격의 거울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용서를 담은 하나님의 거울이며 신앙인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본문일수록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견주어 이함으로써 율법과 복음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이 회계함으로 어렵다 칭한 받고 성화와 영화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즉 죄인인 동시에 회계하는 동시에 어렵다 인정되는 동시에 라고 이렇게 세 번 동시에 삼 시물의 관계를 말했던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한 동시적인 연속적인 관계에서 이해될 때 온전한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글이란 무엇인가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읽기란 무엇인가 어느 활동처럼 구조화된 성경 기표의 고리들의 총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어떤 성경 본문이고요 또한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드자 초자에 준하는 인간의 이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성경을 읽어왔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 해결책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이 읽을 때 잘 읽는 것이 성경 읽기의 윈윈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고민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조직신학회에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휘자와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하되 새롭게 가까이 하려는 것은 종교개혁대나 종교개혁대 내걸었던 신앙에서 성소로 성소의 이행과 통한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이 성소에서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서 성소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 가톨릭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부패의 관점에서 새 관점 새 질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실마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새롭게 읽음으로 변화를 받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되새길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것인가 를 상고하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교수님 강의를 정리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은 교수님의 지금 우리 강의 전체 그 놀이를 전개하실 때 다윗의 편지 글에 근거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방법을 도출해 내고 계신데 과연 그것이 한의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다윗의 편지는 그 편지의 글 그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 구조 안에서 다윗의 심리와 상황을 보여주는 편지에 불과한데 그 글의 글과 다윗의 심리 상황과의 약화관계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읽는 방법론으로 유입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교수님이 다윗의 편지에 근거해서 안과 안파 그런 말면 우식과의 상관관계 속에서의 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은 물론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처럼 이야기 구조 서사 문화 장면을 통해 사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방법론이 적절한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볼 때 강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개시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개시라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인간으로 또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인간이 인간이라면 이게 온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바울서실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운 것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과 밥 이라는 차원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상관관계 속에서의 어떤 성경의 해석방법을 도추해낸 방식은 기록된 게시로서의 성경의 메시지와의 만남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방법론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포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해서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근본적으로 게시가 우리가 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대일로 뭔가를 쫙 하고 받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게시가 말로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원문으로 전달되었던 번영된 문자로 전달되었던 간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것이 또 문제예요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바퀴 펴야 되거든요 예를 하려면 그게 성경 해석의 문제죠 한 바퀴 꼬인 것을 어떻게 다시 풀을 것인가 그럼 게시자체는 꼬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동의하십니까 게시자체가 꼬여있다는 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게시성과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기재 상관관계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그런 점을 뭐 그걸 동의합니다 그룹은 그러나 이제 강조점이 게시성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 단순히 지금 설명하는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편지 금부에서 말씀하신 그 논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성이 있지 않나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한 게 아니라 다윗의 편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담도 그래요 상담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상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료법을 제시하는 게 있고 상담자가 뭘 원하는지 상담자를 들어봐서 상담자에 맞춰서 치료책을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 해석도 그렇습니다 귀납적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성경의 본문의 의도를 끄집어내는 게 있을 수 있고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 갖고 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 다윗의 편지를 제 생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한 거죠 그죠 물론 방법론으로 했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다윗의 편지를 끄집어내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제 생각보다는 방법을 가지고 다윗의 생각 자체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했거든요 어쩌면 이것도 다윗의 편지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사무엘상 사무엘상에서 정한 거자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 속에 그 안에 이야기들의 말씀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 말씀들은 그 주제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그런 선포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법론을 하더라도 방법론에 담겨있는 방법 이전에 있어서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끄집어내려 끝인가인데 그거는 도구가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다들 어떤 도구로 오셨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한국기독교학회 때 조직신학분과에서 발표를 다른 것 비슷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누가 질문하실 때 어려운 방법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바울이 똑똑하고 가면서 오늘날 이런 방법을 내줬던 학자들이 더 똑똑한데 이걸 예수님이 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일을 하실까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감각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어떤 분은 걸어오셨을 테고 어떤 분은 지하철에 오셨을 테고 어떤 분은 버스로 오셨을 테고 어떤 분은 자가용으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도구로 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왔다는 거고 내 자신 안에는 내가 이 강자가 어떤 주제를 열리는데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때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만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90분 이야기하고 내용을 그냥 몇 프로 이야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강조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개시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이 도구성을 강조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 쓴 이와 글을 배달하는 이와 그 안에서 안팎을 가루진 악의 세력 문제와 이게 전체에서 어떻게 마태에서 어떻게 이해됐으며 또 바울에서 어떻게 이해됐는가 종체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본문이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때 이런 도구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끄집어냈고 그 질문을 전체와 엮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은 이야기 안 했지만 어떤 저의 상황과 연결을 해서 했다 그러면 저도 글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방법은 이 글은 나에게 죽음을 주고 있는가 생명을 주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이제 그거는 이런 걸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칠 때 일본말로는 아시바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바 한국말로는 비계거든요 비계 구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바 구조물 그래서 아시바 비계 구조물이 중요한지 그 건물이 중요한지 그죠 건물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이 모든 학문의 부차적인 문제들은 저는 비계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계 구조물이 없이는 그 건물을 칠 수도 없고요 건물을 짓지 못하면 그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추가하는 바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큰 건축물이 있었죠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에는 피라미드 뭐였더보다 훨씬 큰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을 만약에 천 년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을까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비계 구조물을 생각하겠죠 이런 어떤 비계 구조물에 의해서 이걸 했는가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계 구조물만 연구하는 건축가가 있겠죠 건축가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왜 지었으며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학문 분야에서 이 비계 구조를 일단 강조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류가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일단 비계 구조와 뭘 말하는지 학문적으로 다 분야하고 엮어가지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잘 소개해 주는 게 제 기초적인 의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비계 구조가 이 건물과의 관계에서 뭘 말하느냐를 이야기해주고 이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사는가를 또 이야기해줄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비계 구조물을 설명하는 사람이지만 이 비계 구조물과 이 건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이걸 한문적으로 실제라 그래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인 예수님이죠 캐리그마 그걸 찾고자 하지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캐리그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캐리그마를 신앙을 하고 있죠 그걸 찾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A는 A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람으로 말하셨을 텐데 아람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성경에 비롯되어 있는 그 말씀에 그런 거에서 속죄와 화해의 제모로서 죽으신 십자가 그 사건과 죽으신 이 3일 만에 보완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완의 그런 복음 그 칭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걸 캐리그마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복음서에 그런 예수님이 어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잘 돼야지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연결되어서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건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찾아가기 위해서 방법론을 역사 비평을 찾아가고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어쩌면 있지 않습니까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죠 그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다 떠나서 비계구조물을 다 헛이 치우고요 그냥 순수하게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학자들도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비계구조물을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네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유형적 해석을 한다는 거 역사 역사과 성취가 해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윈법하고 기존에 기선적으로 기선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법 그것으로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방법 비계 소개를 오늘 소개를 하니까 이것방법 가지고 성경을 다 이 방식으로 해라 그 말씀은 아니시니까 이런 텍스트는 이렇게 방법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미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약속과 성취의 구요에서부터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기존의 방법에 강강사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더 하나 성격 교수님이 제시한 방법론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상문학이라는 장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저는 좋은 반복론이라고 봐요 그 이야기의 역동성을 볼 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읽는 데에는 과연 이 반복론이 적합한 반복론인가 제가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게 말씀드린 거고 교수님이 마지막 반대 질문을 하실 때 역사님 예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복론이 슈화이처때부터 계속 시동해 왔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 잔인할 때 완전히 이후에 예수 세미나 학자들 제외하고 정직하게 그들 스스로 잔인할 때 역사적인 예수를 반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솔직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예수를 표현하는 실질적인 예수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명전적이고도 가장 확실하고도 어떤 자료와 비교 안 되는 자료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의 진정성을 파고돌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자기적으로 해체하고 나서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와는 다른 예수가 실질적인 예수와는 가정을 두고 그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으로 나가는 학문의 방법은 저흥불들이 공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텍스트에 밖과 안과 안팎을 이야기했는데요 밖이라는 것이 역사적 말씀하신 예수 세미나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통합 학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요 그거는 세부리 중에 하나거든요 통합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의 역사 비평 배경은 하실 때 사실 그분들이 다 배악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밖과 안과 안팎을 엮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것인가가 모든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도 뇌재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뇌재적 삼일체는 우리가 이게 어쩌면 우리가 경륜적 삼일체를 통해서 이걸 전제하는 거지 그건 숨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실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숨은 실제가 있고 드러난 실제가 있는 거죠 드러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제도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죠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시적인 질문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드러난 실제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실제 가정하는 실제와의 간극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극성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임연히 나가는 것이 신학의 관계라는 인정인데 그러나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드러난 드러나지 않는 실제는 드러난 이 성경 드러난 이 말씀 드러난 이 문자 드러난 이 논리에 의해서 여기에 근무해서 사유하고 뭐냐 상상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상실되고 마치 여기에 있는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실제를 사유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이성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반론에 의한 사유가 되고 그것은 결국은 찾을 수 없는 미루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파헤쳤고 그거를 성경 전체에서 서로 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으로 이런 것을 한번 사실 제가 방법론을 소개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고 소개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쓴 다른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분야를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중에 목사님들이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이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원고를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분도 계세요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성경 모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계가 조그만 건물의 비계하고 큰 건물 다 다르던 것처럼 본문마다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다 비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계를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을 택해서 정말 거기서 게시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본문을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계를 갖게 된다면 그만큼 새롭게 보는 거죠 새롭게 본다는 것은 새롭게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설명하는 거 그 안에는 실제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는 똑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루트 같은 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계속 하는 말이 성경을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새로운 의미가 안 나올 때가 정말 가깝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1년 전에 설교했는데 그 끝내보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좀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설교했어요 교인들은 아 저거 몇일 몇일에 한 건데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왜 있지 않습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의미의 설교를 할 수 없냐는 거죠 저는 그 젊은 때 어릴 때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이제 하여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들이면서 전문사님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지난번에 또 하시던 설교 또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백번 다르게 설교를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옛날도 새롭고 지금도 새롭고 미래도 새롭고 미래도 새롭을 텐데 왜 못하냐는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이 정체됐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정체를 열려면 내가 많은 비결을 가지면 그거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많은 비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와의 관계에서 다양성을 갖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돌아가실 때 저는 오늘 전체로 왔지만 저는 평택에서 왔는데요 돌아갈 때는 제가 기차로 갈 수도 있고요 버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되죠 이제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같았으면 걸어와서 걸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들이 학문이 바라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현실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서로 얼려질 때 굉장히 새로운 원지를 서로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일단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론을 접해보시면 마음을 열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무엇을 도달할까요 그럼 이제 좀 쉽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성령의 인데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성경계에서 전체의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대리 대의 얘기 과연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겠느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면은 분명히 시도가 됐던 그런 정도 종신이어서 이제 얘기할 때 거기는 이제 여자 목사들을 한 사람 한단 말이에요 뭐 바오지자들은 그렇게 전장하라 그러면 그걸 그 무례가 안 되는데 일자들이 다 말하더라 그게 그건 뭐 옛날에 옛날 그 원시시대 그 그런 개덜을 갖다가 성경전체를 갖다 그러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란하며 싸우는 이렇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동원에도 역시 성경을 읽는 방법에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성경을 할 것이냐 성경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면 두 가지 해적이 있을 수 없으면 성경은 말씀은 주황구호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해적이 있을 수 없는가 이게 문자 그대로 제대로 보고 그러나 그 문자의 의미를 또 시대 가면 문자 이렇게 바뀌기도 한데 옛날에 썼던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 그 당시 문자의 의미로서는 그거는 과연 뭐냐 그럼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 이게 마음이 변한 거냐 아픈데 해적이 변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해가 됐으면 그렇죠 아마도 그런 궁금증이 아마 이런 강의로 통해서 생기실 거예요 물론 옛날부터 해오셨을 텐데요 우리 휘자님께서 다 지금 강의 계획을 따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다음번 되면 교회론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론 교회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죠 성경해석에 대해서 교회론에서 얘기해 주시겠죠 그때 아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